이리와 이리와 나 울지 아 아 으 으 아 나 그는 좀 더 마음이 생각나는 거든지 죄송해요, I couldn't be there for you I really wanted to talk to you 진짜, no one no one would listen to me 미안해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바쁘고 뭐하고 하려는 게 다 핑계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소홀해지는 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더욱 잘하려고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어디가 너무 미안해 그래서 너가 자꾸 문자하고 막 이러면 얘가 뭘 말하고 싶긴 하구나 하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페이스타일 너랑 나랑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을 거야 앞으로는 더 많을 거야 더 여유로울 거고 그래 아 아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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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시간을 더 잘해주고 싶은 거 같아 그치? 여러분이 더 얘기하고 싶고 더 괴롭히고 싶고 고마워 이렇게 눈붙게 해줘서 찬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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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그냥 울려는 다음 노래 촬영할 때 소세지 돼 있지 않냐? 나 아래에 소세지 돼 근데 경미언니가 커버해줄 거야